안녕하세요. 외교부 유럽국장 최태호입니다.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, 트리키에,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오늘 개최된 한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 외에도 트리키에, 이탈리아 교황청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 오늘 박진 장관은 한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안보 및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또 유럽 문화의 산실인 오스트리아와 문화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 아울러 대통령, 총리, 외교장관, 노동경제부 장관 등 관련된 모든 오스트리아 고위급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